안녕하세요. 오늘은 필터 없이 나이트 루틴 블로그를 한번 찍어볼 거예요. 보시다시 비주얼 룸맨은 나갔고 지금 방에는 저밖에 없고요. 벽 넘어있는 옆방에도 애들 다 외출나가서 지금 파데에 저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사회 써머티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팀 프로젝트인데 지금 시간 남긴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끝내보려고요. 이거 말고도 제 개인 파트가 따로 있어서 그것도 해야 돼요. 냉장고에다가 물을 넣어두고 안 가져와서 그거를 일단 지금 가져올게요. 편하게 계속 의심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물 가져오는 거니까 딱히 걸릴 건 없겠죠? 아, 모두 물 가져왔습니다. Go back to the light. 문 닫다. 자, 다른 블로그들을 좀 봤는데 말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그냥 소음이랑 BGM 위주여서 이참에 그냥 아무도 없는 김에 말을 많이 한번 해보려고요. 배틀팔리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하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회 써머티브 교과서의 민주주의 파트에 있는 시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학교에 있는 문제점을 찾아서 이 팀 프로젝트인데 문제점을 찾아서 그 문제점을 같이 해결해 나올 방안을 찾아보여 그런 프로젝트고요. 수업시간 안에 플렉스 시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긴 한데 그래도 시간 먼저 개인 파트랑 또 추가로 해야 되는 서명조사 같은 거 좀 해보려고요. 이거는 애들이랑 같이 조회를 하면 되니까. 약간 제가 그런 편이긴 해요. 제가 약간 어떤 편이냐면은 어, 좀 시험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래도 준비할 때는 내가 보람차게도 하고 성적도 잘 나오고 하니까 그냥 얘기해 줘, 좀. 진짜로 집중해가지고 진짜 질문을 딱 딱 끝나놓겠습니다. 저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다보니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3번, 4번 질문 만드는 거도 지웠어요. 근데 뭐 안 맞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죠. 그럼 일단은 이게 설문조사에 제가 쓸 수 있는 건 다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애들이랑 얘기해봐야 될 것 같고 그거 말고 제 개인 파트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해둘게요. 요거. 다인작할 수 있는 부분이 요거 두 갠데 요거는 일단 다 끝냈고 요거 두 개는 친구들이랑 또 만나서 스텝 3 해결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 티모디르랑 다음주에 만나서 스텝 3를 끝난 다음에 툴을 즐긴 마트를 마저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침대로 옮겨서 유튜브 편집이랑 어드바이저링으로 편집하겠습니다. 유튜브 편집이랑 어드바이저링으로 편집하겠습니다. 일단은 안경 빼두고 누운 다음에 다시 그게 안경일 것 같아요. 아 진짜 자고싶은데 아 자고싶은데 영상은 좀 해야 되는데 자고싶어요 아 어떡해 그래 죽느라 사는 게 맞겠죠? 근데 귀찮아요 아 나 진짜 귀찮이지만 어떨? 어떡하지? 아 아무튼 그럼 이제 진짜 편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인트로 만들었고요. 이거 하기 싫은데 그래서 이거 6월 아직까지 헤어져서 촬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모에 명령이 에서 이렇게 저희랑이 mn 한국 뭐 저는 bn 이게 아 아니라는 가 job really really hard now i'm not a good thing i could do it any more its a lot of different sets of heavyweb uh our advisory members are all professional so it'll be good to do it yeah i really know that i know that i literally know that but i don't want to i don't even care 요즘에 외우고 있는 춤인데 저번에 외우지긴 했었거든요. 그거 이제 또 다시 외우고 있어요. 카드 셔팔린 할 거예요. 이거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고 얘는 쉬우고 진짜 카드 놓고 까고 해가지고 원래 그 온라인 게임에서는 카드 까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단가도 깔 수 있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자겠습니다. 평소보다 할 게 없어가지고 편집은 내일은 이렇게 나잇 나잇들틴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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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